정면과 퍼즐, 오른쪽으로 여겨갈게요. 셋, 넷, 다섯, 왼쪽입니다. 성원씨 가운데서 촛불 한번 끄셔야죠. 손가락을, 촛불, 후, 그런 느낌. 자, 정면도 찍고, 퍼즐, 쉬어주세요. 자, 라필스의 맏언니이자, 맏언니답지 않게 굉장히 큐트하는, 다시 정면 멤버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필리필스의 모델 활동을 요리하셔서 이렇게 포토타임에서 정말 눈이 흐실 정도로 정말 멋진 고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오늘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유도 완벽합니다. 자, 멋진 표정만 있다면, 그냥 잘 나오겠네요. 리더를 맡고 있으면서 우리 멤버들을 굉장히 살뜰하게 잘 챙기고 엄마 같은 역할을 많이 해주는 우리 샤나씨입니다. 아직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하다고 하시면 지금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멤버거든요.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 샤나씨의 포토타임. 이제 라필리필스의 막내에서 이제 대중들에게 더욱 더욱 더 많이 사랑받는 국민 여동생님을 바라 위해서 포토타임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또 모셔러 가겠습니다. 네, 멤버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시원한 기록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옆에 사진 나오겠네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시. 자, 유예씨는 굉장히 좀 뭔가 표정이 시각한 것들이 많아서 하트 다시 한번 해주시고 화나게 웃으면서 하트 그리고 한번마저 추가적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활짝 웃으면서 유예씨의 미소가 내려주신 겁니다. 이런 카리스라인의 모습이죠. 많이 판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오빠거든요. 오늘 무대할 때는 우리 개시안에서 남게도를 좀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الي야 세기 이번 동생은 요즘 한국의 신 و , 한글자막 by 한효정